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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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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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저 불안한 흰족이는 뭘까 이건 아니지 플라스틱을 보내줘요? 플라스틱을 보내줘요? 플라스틱을 보내줘요? 네 오전에 1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중간에 2시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5시부터 9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문을 닫는다고 돼있어요 워크인 언니고 저거 안 받고 예약은 안 된대요 오늘 밖에서 메뉴 다 봤거든요 그리고 세비채 이거 먹고 세븐코끼리도 침 먹을까? 튜네탈탕 침 먹을까? 이거 세비채만 먹으면 돼 오케이 이게 세비채가 침 나와 시름뎀프라 시름뎀프라 러브토리랑 놀이 러브랑 놀이 스페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던데? 너무 많아? 네, 이 둘 다 먹을거예요 오케이, 너의 러브? 네 아니, personally I think that's a good amount with an appetizer but that's just not a bigger appetite 그래서, how many you can eat? 음, I can eat all five 오, five, right 오케이 이게, like, sushi 이렇게, like, if you can eat, like, ten sushi pieces you can handle that 요게, like, money? what is this? 우니? 우니요토로 우니요토로 아, 20달러 근데, this one, yeah, 1... 1 오토로? 그리고, no scale? 네 예에에에에에에에 감시 미템트 다시 Bürūni요토로 конце 해 네 wie duin? Thank you 사실은 그게 이뻔치, 않나? 그리고? 쉿 안 지게 오, 맞아요 215번이랑 디케이러랑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여기 새로 생긴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 스타벅스로 들어가시면 여기로 못 들어와요 스타벅스 들어가시는 걸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딱 들어오면 네 이 모래 보러 아 자기가 페비트 해도 좋은 레벨 느낌 퍼펫이 너무 세서 사진에 생긴 것보다 더 색깔이 진 브라운인데 이건 취개미니까 사진은 되게 수명해서 요즘에 감자칩이랑 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맛있어 안 먹네 놀리는 거야? ㅋㅋㅋㅋㅋ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되게 시큼시큼하니 맛있네요 이렇게도 다 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자, which one is which one? 음, so this one's gonna be the lover and this one will be the special so you might go over each individual Did we want any wasabi and ginger with this as well? Yeah, please Okay, so let's get over and get over 너무 밝았어 이게 lover 음 음 음 음 메뉴랑 튀김옷이 다른데? 어 음 음 Trash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토로가 음 톡톡 비리 비려? 원래 토로가 좀 약간 비리비리한 맛이 좀 근데 원래 엄청 고소해 음 음 오늘의 맛을 보고 꾹꾹꾹하게 됐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잡힌잡힌 음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게 재밌어 자, 찍어서 한입씩 나눠먹어야 겠어요 한입씩? 다 맛 봐야 돼 위에 거 좀 더 먹어도 돼 양념 맛이 좋은데 제로운 맛이야 음 근데 맛도 신선해 음 뭐가 되게 신선하게 좋은데 응 맨날 먹던 그 맛이 아닌데? 네 캄파티는 이거 적은 거 같아 아스파라 버스 캄파티가 뭔가요? 캄파티? 응 앙원과 그런 게 캄파티도 묻혔어 밑에 바닥에 바삭하니까 너무 맛있어 제빵으로 제빵으로 응 항상 제일 심심한 데 들으시는 거 같아요 맛있어 방어 맛있어요 방어 맛있어요 아, 아무것도 탱탱해 아니, 아무것도 탱탱해 아니, 아무것도 탱탱해 네, 아무것도 탱탱해 네, 아무것도 탱탱해 네, 아무것도 탱탱해 방어 맛있어요 밑에 아스파라 버스가 보소할 때 같이 먹었거든요 약간 지금 느낌이 삼각김밥 음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럭셔리한 편의점에 왔는데 거기에 삼각김밥이 스시로만 왠지 일본에 갔더니 뭔가 이런 편의점에 딱혀 있는 거야 되게 비싸 하나에 막 2만, 15,000원 2만원씩 써 있는 거지 블루크랩은 밑에 신선한 오이랑 안에 아보카도도 들었다 딜렐라 동양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행 잠시 마요 참치 마요 맛있다 진짜 딱 참치 마요 맛이야 독게 말고 참치 소주 죽겠다 그렇죠 취림잎 말고 참치 소주 될 거 같아 아~~ 이건 뭐 그냥 근데 위에 있는 건 파튀김이야? 그냥 오나기 야 그렇다고? 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파튀김 파트 해 야 오나기 다 먹어 음 뭐 오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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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응 신감? 응 어떤 맛이야? 응 근데 조합 때문에 너무 새로워 그냥 흔하게 아는 맛은 아니에요 아이고 플랜트 맛있다 장어 대치용이다 폴을 잘 쓰셨네 음 기분 되게 좋게 실하게 생긴 새우튀김 근데 계속 넘길 수가 없어 응 마지막으로 해 음 아 아프다 응 형 와우 진짜 잘한다 와이피츠 음료수 4.50 세비체 13. 시림 10. 10. 그 다음에 러버 아까 러버 세트가 19.99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스페셜티 21.99 우니 하나 20. 20. 토탈 해가지고 택스까지 다해서 96.89 98.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거 20 빼고 그 정도가 딱 예상이었는데 한 80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이프가 저 인스타그램에 하나 찾아가지고 괜찮아 저녁 안 먹을 거니까 응? 저녁도 먹어야지 아 드롤 와 이게 네 작가야 했는데 좀 시설한 맛이라서 몇 개는 되게 맛있었고 좀 튀김은 살짝 실망스러웠긴 했어 처음에 그 세비체 되게 맛있었는데 촉촉한 내가 먹고 싶은 거 몇 개 찾았으니까 너 뭐 운이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먹어? 운이 맛있긴 했어 맛있긴 했는데 운이가 맛있긴 했는데 제가 뭐 광고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베가스에 광고가 최근에 갑자기 떠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나 보자마자 야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냥 한번 먹을 정도 괜찮은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박투는 아니어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생각나서 다시 먹으러 올 거 같겠네요 누나 사줄거죠? 가자 늦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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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